여기 유닛 8 공공생활, 퍼블릭 라이프 공공생활이고 여기 보캐블러리 텍스트북 149페이지 149페이지 여기 그래마 넘버원은 은데, 는데 애젝티브 은데 법 는데 넘버원은 은데 말레이시아는 더운데 한국은 추워요 넘버투는 백그라운드 인포메이션 백그라운드 인포메이션은 배경정보라고 해요 여기는 백그라운드 인포메이션을 공부해요 돈을 찾으려고 하는데 이 근처의 은행이 있어요 백그라운드 인포메이션 그러면 넘버투는 을 을은 모디파인 라운, 퓨처 텐 벨프라스는 는 하면 프레젠 텐 은 하면 파스텐 을 하면 피처 텐 공공생활, 퍼블릭 라이프 공공생활 우체국, 포스터피스 내용물 컨텐츠 박스 소포 파슬 올려놓다 올려놓아요 take and put 음, so put on, put up on put on, 올려놓다 올려놓아요 and, 서울 scale 배, 서울 배편 by ship 바이 ship 항공편 바이 에이웨어 바이 에이웨어 보통 우편 노멀 미유 노멀메일 코디너리 매일, 노멀메일 빠른 우편 호스라주 익스프레스 익스프레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어, 이리도 왔네요 아, 이리도 왔네요 아, 이리도 왔네요 아, 이리도 왔네요 선생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오케이 지금 텍스트북 149페이지 vocabulary 하고 있어요 149페이지 은행, 은행, 벵, 고지서 고지서 고지서, 비율 고지서, 비율 금액 금액, amount amount, money 금액 번호표를 뽑다 비밀번호를 어떻게 만들어요? How to make your password, like this 숫자, number, 4-digit number, big capital letters? How to make your password? 1, 2, 3, 2, 3, 2, 3, 4 1, 2, 3, 4 1, 2, 3, 4 위험해요 2, 3, 2, 3, 4 위타 씨는? Who? 아니, 아니요 Just how to make How to make? I like this 전화번호 어떤 사람들은 전화번호 Last phone number 아니면 생일 생일 어떤 사람들은 아이돌 생일 하는 사람도 있어요 아이돌 생일도 있고 네 자리 숫자 지엔씨는 어떻게 해요? 네 자리 숫자 지엔? 네 네 자리 숫자에요? 이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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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애돌로 이름 숫자 이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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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сб 요즘은 알파벳 숫자 기호는 심벌이에요. 특수 기호. 심벌해서 뭐 여덟자리, 열자리를 만드세요. 막 그래요. 그래서 머리가 좀 아파요. 비밀번호를 어떻게 만들어요. 오케이. 비밀번호. 알파벳.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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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알파벳도 디스 원 캐피탈은 대문자라고 하고 대문자. 대문자. 심벌 하면 소문자. 요즘은 대문자도 넣으세요. 소문자 넣으세요. 심벌 넣으세요. 숫자 넣으세요. 많이 있죠. 그래서 만들 때 어려워요. 비밀번호. 앤 사용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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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수료. 수비스 차지. 수수료. 수표. 책. 책. 그 책 있죠. 수표. 그 페이먼 책. 수표. 수표를 써봤어요? 수표를 많이 써요? 수표. 네. 저희 회사에서. 회사에서 써요. 맞아요. 네. 안녕하세요. 회사에서 써요. 회사에서도 써요. 저도 저는 한국에서는 수표를 안 쓰는데 말레이시아에서는 수표를 썼어요. 말레이시아에서. 학원 월세. 학원 렌탈피 있죠? 월세. 월세 낼 때 항상 수표를 썼어요. 수표를 써요. 원화 하면 코리안 머니. 코리안 커런티. 뱅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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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현금. 캐시. 캐시. 현금 카드. 현금 카드. 환율. 엑체인지 레이. 아. 엑체인지 레이. 환율. 1링긋. 1링긋에 얼마이에요? 오늘의 환율. 오늘의 환율. 1링긋의 290원이에요? 300원이에요? 221원. 291원이에요. 그리고 환전소 하면 샵플레이스를 환전소라고 해요 여기에서 exchange money를 환전해요 은행에서 환전해요 공항에서 환전하죠 말레이시아에는 환전소가 아주 많이 있죠 미드밸리드 쇼핑몰에 다 환전소가 많이 있어요 한국은 환전소가 많지는 않아요 외국 사람들이 많은데 이태원이나 홍대 여기에 가면 환전소가 좀 있는데 다른 데는 환전소가 많이 없어서 그냥 은행에서 환전을 해요 지난주에 여기까지 했고요 오늘은 next one 출입국관리사무소 출입국 나라를 가요 들어와요 이미그레이션 출입국관리사무소 한국은 서명도 하고 또 도장 가끔 도장이 필요해요 도장은 그 스탬프 있죠 스탬프 도장 혹시 여러분은 도장이 있어요 도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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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없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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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회사 컴퍼니 옛날에 한국은 싸인은 안하고 항상 도장을 했어요 도장 그래서 자기 마이 온 스탬프가 있어요 사람마다 every person has 그래서 도큐멘트 서류에 항상 도장을 가져와요 집에 도장을 가져와서 도장을 찍어요 지금은 그냥 싸인하죠 지금은 그냥 싸인하는데 옛날에는 항상 도장을 찍었어요 연장하다 연장 연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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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익스탠드고 연기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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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기 딜레이 딜레이 포스트폰 딜레이 그래서 이벤트를 연기해요 하면 체인지 데이트 연장해요 하면 익스탠드 연장하다 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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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 아니요 여기 인지는 스탬프 live in your state 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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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재발급하다 재발급 리 이슈 리 이슈 리 이슈 하면 재발급하다 이 재 재가 리에요 리 어게인 다시 발급이 이슈 발급 뭐 그 멕 도큐멘트 뭐 이런거 발급하는데 다시 발급해요 재발급 리 이슈 성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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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님 님 what's your name 어떻게 해요 성함이 어떻게 되세요 성함이 어떻게 되세요 하죠 성함이 어떻게 되세요 이름 아너리픽 하면 성함이죠 성함 깨지다 깨져요 broken 뭐가 깨져요 broken 뭐가 깨져요 broke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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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what ite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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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ow to say item 물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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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물건이 깨져요 깨졌어요 깨졌어요 유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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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리가 깨졌어요 and 거울 거울 거울을 봐요 거울이 깨졌어요 거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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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창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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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윈도 창문이 깨졌어요 сквер 창문이 깨졌어요 깨지다 broken 떼어내다 대혼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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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형이다 대형이다 그래서 붙이다 붙이다 하면 붙이다 집에 포스터를 붙여요 잘 붙이다 붙이다 아니면 스티커를 붙여요 스틱 붙이다 방에 벽에 포스터 영화 포스터를 붙이다 있고 그리고 떼어내다 떼어내다 붙이다 떼어내다 붙이세요 떼어내세요 확인 버튼 컨펌 버튼 확인하면 컨펌 확인 버튼 다 된 거예요 다 된 거예요 다 됐어요 다 됐어요 미술관 아트 갤러리 아트 갤러리 미술 미술이 뭐예요 미술 미술이 아트 아트가 미술 미술관 미술관 박물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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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뮤지엄 아 뮤지엄 박물관이 뮤지엄이죠 박물관 또 뭐 있죠 박물관 박물관 미술관 아 전시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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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료 액시비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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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시회 박물관 미술관 사은품 사은품 사은품은 사은품 사은품 free gift 사은품 사은품 사은품을 줘요 이거 사면 이거 줘요 buy one free one 사은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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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산책 로 인데 산책은 walking stroll 산책이고 로 로는 way road 그래서 walking trail 산책로 산책로 발음이 how to live 이거 어떻게 읽어요 how to live 이상 산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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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산책로 빨리 읽어보세요 빨리 산책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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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산책로에서 걸어요 산책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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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선착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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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0명 선착순 몇명 오면 이벤트를 해요 선착순 그래서 빨리 오면 빨리 베네핏이 있어요 선착순이죠 선착순 1000명 선착순 이벤트 선착순 이런거 많이 있죠 먼저 오세요 지금 빨리 오세요 선착순 이벤트 선착순 1000명 1000 하면 뭐 free 기프트를 드려요 선착순 선착순 아이템인데 99% 할인 100원 선착순 빨리 오면 혼자서 쿠폰도 있고 그래서 first come first 네 그래서 출입국 관리 사무소 immigration office 서명하다 sign 연장하다 extend 인지 리뷰 인스텐 재발급 받으리 이슈 다 하도 이 어떻게 되세요? 깨지다 broken 깨져요 떼어내다 care off, take off 확인 버튼, check 버튼 다 된거에요 네 다 됐어요 아트 갤러리, free gift, 단책로 선착순 어린이 어린이 children 어린이 아이 하면 아이 아이는 어린이 비슷하죠 뭐 아이, 어린이 baby는 아니에요 baby는 뭐에요 baby? 아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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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기가 baby고 아기가 조금 커요 하면 어린이 child children 그리고 더 크면 소년 소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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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년 소녀 소녀 시대 소녀 시대 걸스 제네레이션 그래서 소년 하면 보이 소녀 벌 그리고 뭐 청소년 청소년 하면 하이틴 어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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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둡 노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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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엘덜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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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또 없죠? 여기까지 엘 열 트레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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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차도 있고 열차 기차 열차 트레인 열차 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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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스케줄 스케줄 예정이에요 예정 계획 이 계획 planning 스케줄 예정, 스케줄, 예정, 행사, 이벤트, 행사, 보관하다, 물건을 보관해요, 스토리지, 스토리지, 보관하다. 보관함인데 함은 박스예요, 박스. 보관함 하면 스토리지 박스. 지하철에 가면 이런 보관함이 있어요, 리선, 서브웨이, 지하철에. 내 아이템을 여기에 보관해요, 이걸로 보관함. 뭔지 알죠? 말레이시아에도 있죠? 이걸로 보관함이 있어요, 이걸로 보관함이 있어요. 이걸로 보관함이 있어요. 아, 그 수영장, 스위밍풀, 수영장 나면 많이. 네, 맞아요. 워터파크에 많이 있죠, 워터파크. 맞아요, 맞아요. 여기서 보관함. 보호하다. 보호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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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호하다. 태어나다, 태어나요. 번. 번, 비번, 태어나다. 그래서 이 아기는... 태어났어요. 그래서 아기도 태어났어요 하고 강아지, 고양이가 태어났어요. 어제, yesterday. 고양이가 어제 태어났어요. 태어나다. 할인되다. 할인. 할인은? 할인? 할인되다. 디스카운트. 되다 하면 보통 비컴이고 할인은 디스카운트. 50% 할인, 30% 할인, 할인이 돼요. 그림을 그리다. 드로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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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림을 그리다. 두고가다. 두다. 이건 뭐, leave behind. 두다 하면 보통 뭐, 푸트. 푸트 앤 고울. 두고가다. 친구가 책을 두고 갔어요. 아니면 두고 오다. 두고 왔어요. 종합안내소. 안내는 information or guide. 종합안은 general. 안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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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센터. 정합안내소. 정합안내소. 정합안내소에 가서 뭐 화장실 어디 있어요? 뭐 어디 있어요? 이거 얼마에요? 물어보죠. 정합안내소. 정합안내소. 이번 정류장에서 내리실 분은 벨을 눌러주시기 바랍니다. 눌러주시기 바랍니다. 눌러주세요. 위협은 전동차와 승강장 사이가 넓습니다. 이 메세지는 어디에서 나올까요? 트레인? 지하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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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하철역. 지하철역. 이 역은, 이 스테이션. 전동차가 트레인이에요. 서브웨이. 전동차와 승강장은 트레인이에요. 승강장은 트레인이에요. 승강장 사이가. 사이는 갭. 사이가 넓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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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 와이드, 라지. 넓어요. 이 정류장은 전동차 트레인하고 승강장 플랫폼 사이가 넓습니다. 미스? 무슨 뜻이에요? 미스? 미스? 트레인과 플랫폼. 맞아요. 그래서, 발을 조심하세요. watch out your foot. 발 조심하세요. 이런 이야기죠. 위험해요. dangerous. 위험해요. 발 조심하세요. watch out your foot. 하고, same. 이 역은 전동차와 승강장 사이가 넓습니다. 이 메시지를 한번 들어볼까요? 잠시만요. 지하철 타면 이 메시지가 많이 나오죠? 네. 어디 나오지? 유튜브를 보고 있는데? 한글로 안 나오나? 지하철역에 가면 메시지가 많이 나오는데. 이번 역은 영등포 구청. 영등포 구청역입니다. 미리 실무는 오른쪽입니다. 방 하나 상일동, 마천 방면으로 가실 고객께서는 이번 역에서 5호선으로 갈아타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영등포 구청역입니다. 영등포 구청역입니다. 영등포 구청역입니다. 왼쪽은 오른쪽입니다. 왼쪽은 오른쪽입니다. 왼쪽 5호선으로 갈아타시기 바랍니다. 없네요. 보통 모든 지하철역은 아니고 어떤 지하철역은 전동차와 승강장 사이가 넓습니다. 라고 메시지가 나와요. 그리고 거스름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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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는 그 아 change money 거스름돈 거스름돈 그리고 관람 이 프론세이션은 관람이라고요? 관람 관람은 뭐 watch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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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통 관람하면은 쇼 쇼나 영화 무비 연극 아니면 뭐 콘서트를 watching 하면은 그걸 관람이라고 해요. 관람 영화 연극 콘서트 이런거 관람객 오디언스 관람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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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람하는 사람 관람객 이라고 하죠. 오케이 그래서 보면 선생님 네 아 오늘은 그리고 글란베리에서 세 지하철이 오픈했어요. 어? 지금 무료에요? 프리? 네. 아마 이거같은데. 31일까지 프리? 네. 프리. 지하철도 아주 깨끗해요. 좋아요. 이거를 타면 푸트라자야 가는거에요? 네. 이건? 어디를 가나요? 흐리 담안사랑 흐리 모르겠다. 좋아요. 옛날에 암팡팍 많이 가는거에요? 네. 게시시옵소 게시시도 가요? 네. 암팡팍 암팡팍에서 게시시 가라타요? 아마 LRT로 가라탈거 같아요. 오케이. 좋네요. 네. 무료네요. 무료. 31일까지 무료에요. 한번 타보세요. 옛날에도 그 말레이시아에서 가끔 지하철이 프리 이런 무료 이벤트를 했어요. 근데 왜 모르겠어요. 아무도 몰라요. 이름은 모르겠는데 그냥 저스프리 된거 있어요. MRT 오픈 네. 이거는 이제 오픈 서비스네요. 네. 오케이. 열차, 트레인, 예정, 스케줄, 행사, 이벤트 보관하다. 아마 스토리지 보관해요. 보호하다, 프로텍트, 태어나다. 이번 어디에서 태어났어요? 서울에서 태어났어요? 아린대다, 그림그리다. 두고가다, leave behind. 종합안내속, general information center. 거스름돈 하면 change money. 거스름돈 주세요. 관람, 관람계. 마지막 대여. 대여는 렌탈, 렌탈. 보통 대여하면 비디오. 옛날에 비디오도 대여하고 아니면 아이템, 물건. 물건을 대여. 무슨 물건을 대여를 많이 하죠? 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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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책도 대여, 책도 대여라고는 대여, 보통 대출이라고 많이, 책은 대출이라고 많이 하고 보통 대여하면 그 대여, 정수기, 그것도 렌탈 많이 하죠? 이것도 렌탈 많이 하죠? 정수기 대여. 이런 것도 대여 많이 하고 커피머신. 커피머신도 대여해요? 커피메이커 대여. 대여하네요. 이것도 렌탈하고. 그래서 보통 대여하면 아이템을 많이 대여해요. 아이템. 이런 거. 대여해요. 코웨이? 코웨이 맞아요. 코웨이도 대여하죠. 저도 말레이시아에 살 때도 코웨이, 코웨이였나? 코웨이를 대여했어요. 지금도 대여를 해요. 한국에서도. 그러고는 대여를 많이 해요. 대여료 하면 료는 뭐 피죠? 얼마에요? 한 달에 얼마에요? 하고. 대여하다. 렌. 렌. 대인, 소인. 대인은 어른이에요. 어른. 어른이 대인이고 소인은 보통 아이. 아이가 소인이에요. 대인. 어델. 차일드. 대인, 소인. 독서. 제 취미는 독서에요. 리딩. 리딩북. 독서에요. 독서. 리딩북. 매수. 매수는 number of ticket 같은데. number of ticket. 티켓. 티켓이 몇 장. 티켓 유닛 넘버는 장에요. 장. 한 장, 두 장, 세 장 티켓이 많이 있어요. 이걸 매수라고 해요. 매수. 매 표소. 매 표소. 이런것도 있죠? 매 표소. 매 표소. 매 표소. 지하철 매 표소. 티켓 카운터? 티켓 카운터. 티켓 카운터. 그래서 이 티켓을 사요. 이걸 매표소라고 해요. 티켓 박스죠. 티켓 카운터. 매표소에서 표를 사요. 승차권. 승차. 이건 차의 타요. 그래서 트랜스포테이션 티켓. 보통 버스 승차권. 지하철 승차권. 말레이시아 지하철 승차권. 보통 코인이죠. 코인. 코인. 이거 승차권. 이거 승차권이라고요. 아니면 이런 거. 터치 앤 고. 승차권. 한국 지하철 승차권. 보통은 이런 이게 지하철 승차권이에요. 한국에서. 일회용 하면 only one time만 can use. 아니면 그냥 교통카드. 이거는 아주 옛날. 옛날 승차권. 옛날에는 티켓으로 승차권을 했어요. 아직 옛날에는. 지금은 보통 카드죠. 카드. 승차권. 카드. 카드를 여기서 클릭해서 카드를 받아요. 이렇게 뉴스. 티 머니? 아니요. 이게 티 머니 카드죠. 뭐 티 머니 카드. 티 머니 카드. 신분증. 신분증은 아이디 카드. 신분증. 운전면허증 하면. 운전면허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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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분증. 애완동물. 애완동물. 애완동물은 보통 뭐가 있어요? 무슨 동물이 있어요? 애완동물. 고양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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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 개. dog. 또 있나요? 애완동물. 또 있어요? 애완동물. 애완동물. 보통 사람들이 애완동물도 뭐 많이 있나요? 새 되시죠? 새. 인어 새? 새. 벨. 벨. 아 벨. 네. 새. 거북이. 거북이? 거북이. 거북이 하는 사람도 많이 있는데 거북이는 터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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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거북이. 제가 좀. 터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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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피시도 있죠. 피시. 애완동물. 피시 하는 사람도 많고. 보통은. 보통은 다 뭐. 개. 고양이가 제일 많이 있죠. 애완동물. 다 고양이. 개. 고양이. 개. 토끼. 아. 토끼도 애완동물 있어요? 네. 토끼. 토끼. 래빗. 토끼. 토끼. 요즘은 로봇 애완동물이네요. 로봇 애완동물. 로봇 애완동물. 로봇 애완동물. 이거 뭐야? 쥐이네 쥐. 마우스. 쥐도 있지. 네. 애완동물. 팻. 여러분은 애완동물이 있어요? 있어요. 무슨 동물이 있어요? 고양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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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몇 마리 있어요? 다섯마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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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다양씨도 애완동물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동물 안좋아요? 엄마 안좋아요 엄마가 안좋아요 지은씨는 없어요 지은? 없어요 오케이 애완동물 저도 없는데 우리 옆집이 있어요 옆집에 개가 있어요 옆집에 가끔씩 소리가 나요 괜찮아요 전날 전날은? 전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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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분리하다 어떻게 읽을까요? 분리하다 한나산 분리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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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분리수거함 아까 여기 함 하면 박스가 함이죠 함 하면 박스 분리수거함 이건 리사이클링 박스 있죠 리사이클링 박스 분리수거함 분리수거함 플라스틱 페이퍼 이걸 세퍼레이트 분리수거함 캔 비닐 플라스틱 플라스틱 한국에서는 비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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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비닐은 따로 세퍼레이트 분리해야 돼요 분리수거함 여러분은 그 집에서 쓰레기를 버릴 때 분리수거를 해요 집에서 쓰레기를 버릴 때 분리수거 세퍼레이트 해요 네 뭐 분리해요 음 음 웹푸트 아 음식물 쓰레기라고요 음식물 쓰레기 네 하고 음 뭐 캔 캔 안 해요 캔 네 캔 해요 캔 페이퍼 종이 페이퍼 음 종이 소 플라스틱 플라스틱 아 네 플라스틱 분리수거를 지혜씨는 집에서 분리수거해요 아 네 어 비슷해요 네 비슷해요 아 비슷해요 우리도 분리수거를 하는데 음식물 쓰레기 텐 종이 아 그 병 버틀인데 글라스 유리병 글라스 버틀은 또 분리수거 해야되요 이거는 broken 깨져요 분리수거하고 뭐하지 뭐 이렇게 분리수거를 해요 네 오케이 행동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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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ehave act action 행동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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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간이에요 when when buy something 구매시 구매시 이거는 뭐 이 물건을 구매시 이 물건을 살 때 이 물건을 when you buy 이 물건을 구매시 보통 뭐 하겠지 이 물건을 구매시 뭐 이 물건을 구매시 사은품을 드려요 하면 이 물건을 사면 I give free gift 사은품을 드려요 buy one free one 하고 갑니다 buy one free one 이 물건을 구매시 매표 시간 티켓팅 타임 아까 티켓박스를 매표소라고 했죠 매표소 하면 티켓박스 매표시간 하면 티켓팅 타임 매표시간 영화 상영 영화 상영 movie 스크리닝 상영하면 뭐 스크리닝 영화 상영 휴대전화는 전원을 꺼주시거나 진동으로 해 주십시오 휴대전화 전원 전원 전원을 꺼주시거나 전원을 꺼주시거나 전원을 꺼주시거나 거나 하면 or silent or vibrate no silent 아니에요 vibrate no vibrate no 전원은 power power 전원은 power 꺼주시거나 끄다 하면 turn off power off power off or change to 진동 진동은 vibration vibrate vibrate 이 메세지는 어디에서 나와요? 창 영화 볼 때 갑자기 띵동 하고 앞에서 메세지가 나오죠 여러분 휴대전화는 전원을 turn off or change to vibrate 진동으로 해 주십시오 그 이름이 플라잇모드 플라잇모드 플라잇모드는 비행기 비행기모드라고 하는데요 비행기모드 잠시만요 핸드폰에는 비행기모드라고 써있네요 비행기모드라고 써있네요 사일런스 사일런스 하면 무음이라고 해요 무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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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모드에요 무음 모드 무음이 노 사운드가 무음이에요 무음 노 사운드 그래서 무음 모드 하면 사일런스 핸드폰 무음 모드로 바꿔주세요 아니면 비행기모드로 바꿔주세요 번호를 꺼주시거나 오케이 그래서 다시 보면 대여 대여는 아이템 렌탈을 보통 대여 라고 해요 대여료 대여하다 대인 소인 어른 뭐 차일드 독서 리딩부 그래서 제 취미는 독서에요 매수 책 신탁권 신분증 아이디카드 애완동물 전날 피해 대미지 분리하다 분리수거함 세퍼레이 리사이클링 박스 행동하다 behave act 구매시 when you buy something 매표시간 티켓타임 영화상영 스크리닝 네 아니면 또 이거는 저기 뭐야 비행기 에어플레인 비행기 탈 때도 메세지 나오죠 띵동 this is captain speaking 하면서 휴대전화는 전원을 꺼주시거나 그냥 꺼주세요 라고 하죠 비행기에서는 진동도 안 돼요 그냥 휴대전화를 꺼 맞나? 꺼주세요 하죠 비행기에서 네 오케이 그래서 이 스크린샷 보내드릴게요 그래머 넘버 원 은데 는데 인데 백그라운드 인포메이션 네 뭐를 해보겠습니다 텍스트부 134페이지 아 참 다음주는 라마단이에요 네 라마단 네 다음주부터 라마단이에요 그 우리 수업시간 수업시간이 8시인데 저녁시간은 몇시에요? 디너타임은 몇시부터 밥을 먹어요? 7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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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0분 7시 30분 7시 네 6시 30분이 아니에요? 저 6시 30분 생각했는데 7시 30분? 7시 7시 30분 괜찮아요? 안 괜찮죠? 괜찮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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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선생님 괜찮아요 그럼 밥 언제 해? 네 괜찮아요 네 빨리 먹어 아니요 아니요 아프터클래스 수업 끝났어 아 먹어 그래요? 그게 되나? 괜찮나 네 아니 아니면 시간을 You can change 클래스 타임 8시 30분 아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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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ow about 8시 30분 부터 오케이 뭐 괜찮으면 그냥 뭐 해보죠 그러면 조금 좀 늦게 오세요 밥 먹고 밥 먹고 천천히 오세요 네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 뭐 same time 같이 하죠 네 오케이 그래서 다시 얼굴 보면 이제 은데 는데 은데 는데 는 adjective 하면 은데 verb 는데 noun은 인데 이고 meaning은 넘버원은 but 보통 비교 할 때 하죠 비교 비교 means 비교 이거 컴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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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비교 그래서 키씨는 키가 큰데 저는 작아요 뭐 형은 똑똑한데 저는 안 똑똑해요 비교 할 때도 하고 백그라운드 인포메이션 배경 정보 or 뭐 add information 추가 정보 할 때도 해요 배경 정보 추가 정보 여기는 배경 정보예요 백그라운드 인포메이션 돈을 찾으려고 하는데 이 근처에 은행이 있어요 그래서 이 사람이 지금 돈을 찾으려고 해요 이게 백그라운드 인포메이션이고 찾으려고 하는데 around here 이 근처에 은행이 있어요 돈을 찾아요 하면 withdraw money find money withdraw money so I wanna withdraw money 찾으려고 하는데 은행이 있어요 지하철역 근처에 있어요 around subway station 2분만 only two minutes 걸어가면 돼요 은대 는대 은대 하면 뭐 adjective 은대 덥다 덥다는 덥다는 아 혹시 싫은데 더운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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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날씨가 더운데 우리 커피 마실까요 shall we drink 커피 날씨 더운데 우리 커피 마실까요 음 뭐 아프다 은대 아 아 아픈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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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는 그 삶을 게 없네 배고프다 배고픈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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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배고픈데. 내가 지금 배고파요. 배고픈데. 같이 식당에 가자. 같이 가자. 딜다 롱. 긴데. 긴데. 머리가 긴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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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넘버원. 으드롭. 으드롭. 나바사 라드롭. 긴데. 긴데. 머리가 긴데. 이 근처에 미용실이 있어요. 이 근처에 헤어살롱 있어요. 머리가 긴데. 앤드벅 하면 는데. 듣다. 는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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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건 는데에요. 는데. 나 은데가 아니고. 는데. 그래서 요즘 페이팝을 듣는데 이 노래 제목이 뭐야? 듣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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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쓰는데. 여기는 는데. 쓰는데. 저는 아이폰을 쓰는데. 2. 만들다 3. 만드는 데 4. 는데 5. 나오는 인데 이 사람은 리탈씨 인데 블라스 인포메이션 이런거 나오는 인데 내일은 금요일인데 우리 내일 금요일인데 저녁 같이 먹을까요 셜리띠는 내일 금요일인데 은데 안은데 인데 오케이 여기 뭐 있다 있다는 뭐 있는데 부족하다 충분하다 충분하다 충분하다는 enough 충분하다 음식이 충분해요 네 충분해요 부족하다 부족하다는 부족하다는 not enough 부족하다 그래서 시간이 부족해요 일 다 했어요? 아니에요 시간이 부족해요 핸드폰 새 핸드폰 살거에요? 아니요 돈이 부족해요 사람이 부족해요 뭐 프로젝트 잘하고 있어요? 아니요 지금 사람이 부족해요 not enough 부족하다 좋다 굿 가다 결석하다 결석 엡센 엡센 여기는 이제 은데 는데 인데 희다야 넘버 2 킷 넘버 3 이타 넘버 4 GN 넘버 5 한번 써보세요 인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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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 했으면 다른 것도 한번 써보세요 인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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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비named 1번은 선생님 질문이 있는데 I question. 시간 있으세요? 네 괜찮아요. 말씀하세요. 2번. 한스씨가 요즘 계속 교수업하는데 한스씨한테 무슨 일이 있어요? 한스씨가 여기 계속 엡슨 결석하는데 한스씨한테 무슨 일이 있어요? 저도 잘 모르겠어요. I don't know. 3번. 여기 경기가 좋은데 여기에서 산지 그 지읍시다. 네 그래요. 여기 경기가 좋은데 경치가 좋은데 여기에서 사진을 지읍시다. 지읍시다. 아 찍읍시다. 찍읍시다. Let's take a picture. 여기 good scenery, good view, 경치가 좋은데 여기에서 Let's take a picture. 사진을 찍읍시다. 사진을 찍읍시다. 네 그래요. 4번. 오늘 사람이 많아서 음식이 부족한데 좀 더 시킬까요? 그럼 2인분만 더 시킵시다. 오늘 사람이 많아서 음식이 다 부족한데 좀 더 시킬까요? 시킬까요? 그럼 2인분만 더 시킵시다. more order, good. 5번. 제가 지금 편의점에 가는데 뭐 사다 드릴까요? 그럼 빵하고 우유 좀 사다 주세요. 제가 지금 I'm going to convenience store. 편의점에 가는데 뭐 사다 드릴까요? 이거는 Shall I buy something for you? 뭐 사 드릴까요? 하고 쓰임. 사 드릴까요? 사다 드릴까요? Shall I buy? 그럼 빵하고 우유 좀 사다 주세요. 빵하고 우유 좀 사 주세요. 하고 쓰임. 그래서 결석하는데 좋은데 부족한데 편의점에 가는데 좋는데 뭔데 워크북을 볼게요. 워크북 워크북 120페이지 120 가나다라 잠깐 5분만 쉬었답니다 5분만 쉬었답니다 여기 한번 써보세요 가나다라 가나다라 한번 써보세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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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뜨고 있죠 감사합니다. 다 썼나요? 캐시 다 썼어요? 네. 오케이. 시작할게요. 여기 은데 는데 플러스 물어보는 말 은데 는데 백그라운드 인포메이션 는데는 보통 물어보는 말 하고 같이 많이 해요. 물어보는 말. 물어보다 에스크 은데 는데 플러스 에스크 머리가 아픈데 제가 지금 머리가 아파요. 머리가 아픈데 혹시 약 있어요? 혹시 By any chance Do you have medicine? 컴퓨터를 사려고 하는데 어디에서 사는 게 좋을까요? 어디에서 사는 게 좋을까요? 캐시 말레이시아에서 컴퓨터를 사려고 하는데 어디에서 사는 게 좋을까요? 컴퓨터 쇼 컴퓨터 가게? 네. 컴퓨터 가게 가세요. 아니면 쿠팡이 아니죠. 말레이시아는. 저기 뭐야? 로얏 로얏 플라자 가요? 네. 로얏 플라자에 가세요. 그냥 라자다. 쇼피에서 사세요. 쇼피에서. 저는 말레이시아에서 로얏 플라자에 가서 컴퓨터를 샀어요. 두 개 샀는데 안 좋아요. 잘못 샀어요. 잘못 샀어요. 오케이. 그래서 어디에서 사는 게 좋을까요? 제가 한턱 내고 싶은데 어떤 음식을 좋아하세요? 수영씨가 요즘 계속 엡슨 결석하는데 수영씨한테 무슨 일이 있어요? 그래서 은데 는데 하고 물어보는 말 질문 이제 질문. 퀘스천 하고 같이 많이 해요. 은데 는데 퀘스천. 두 번째는 은데 는데 플라스 부탁. 명령 하는 말. 부탁은 뭐예요? 뭐. 플리스. 명령은. 명령. 뭐. 커맨드. 커맨드. 하세요. 하세요. 명령하는 말 하고. 많이 해요. 그래서 보통 뭐. 플리스. 아니면 뭐. 플리스도이씨. 명령하는 말. 고민씨하고 통화하고 싶은데. 고민씨 좀. 바꿔주세요. 바꿔주세요. 플리스. 제가 지금. No dictionary. 사전이 없는데. 사전 좀. 비해 주세요. 비해 주세요. 날씨가 추운데. 콜레들. 옷을 더. 따뜻하게. 따뜻하게. 입으세요. 입으세요. 옷을 더. warm. 따뜻하게. 입으세요. 명령 같은데. 명령. 부탁. 부탁하셔도 있겠네요. 피곤해 보이는데. 오늘은 일찍 주무세요. 오늘은 일찍 주무세요. 오늘은 일찍 주무세요. 어. 플리스라고 많이 하네요. 플리스. 으세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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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order. 정의. 어. 명령이에요. command. order. 명령이고요. suggestion. suggestion. 소재션. 일까요. 뭐. 읍시다. 일까요. 그래서.. 저한테 영화표가 2장. 2티켓 있는데. 같이 영화 봅시다. 같이 영화 봅시다. 날씨가 좋은데 공원에 가서 산책합니다 비가 많이 오는데 밖에 나가지 말까요 이거는 이제 나가지 마세요 나가지 맙시다 저도 아직 식사를 안했는데 저도 아직 다 안 먹었는데 그래서 보면 은데 낸데 플러스 퀘스천 질문 많이 하고 은데 어디서 하면 좋아요 뭐해요 두번째는 은데 는데 플러스 플리즈 제가 시간이 없는데 도와주세요 그리고 은데 는데 플러스 서제션 할까요 합시다 를 많이 해요 동사 하면 는데 버프 가는데 먹는데 듣는데 엘젝틱 하면 은데 있다 없다 하면 있는데 없는데 이 식당은 맛이 없는데 플러스 질문하면 이 식당은 맛이 없는데 이 식당은 맛이 없는데 이 식당은 맛이 없어요 맛이 없는데 다른 식당 같이 다른 식당에 같이 먹을까요 그거는 질문이 아니고 제안이죠 제안 다른 식당에서 같이 먹을까요 뭐 캔 괜찮아요 아주 좋아요 좋은데 이거는 제안이죠 스터디에이션 제안이고 다른 식당에 가세요 갑시다 뭐 이런 것도 있고 질문할 때는 이 식당은 맛이 없는데 어느 식당이 맛있어요 이러면 이제 질문이죠 이 식당은 not delicious 맛이 없는데 어느 식당이 맛있어요 질문 아니면 다른 식당에서 같이 먹을까요 하면 제안 이것도 괜찮아요 좋아요 부탁 부탁 부탁은 좀 이상하네요 식당은 맛이 없는데 다른 식당 가세요 뭐 이런 거 할 수 있겠네요 다른 식당 가세요 맛이 없는데 나오는 인데요 나온 인데 학생인데 내일 금요일인데 내일 금요일인데 질문하면 내일 금요일인데 내일 금요일인데 내일 금요일인데 혹시 시간이 있어요 Do you have time? Do you have free time? 내일 금요일인데 혹시 시간이 있어요? 내일 금요일인데 같이 뭐 할까요? 영화 볼까요? 일까요? 커피 마실까요? 금요일인데 저녁 먹을까요? 뭐 할 수 있겠죠 네 오케이 그래서 인데 은데 는데 가 키씨 1번 읽어볼까요 범인씨가 범인씨가 제가 많이 있는데 제가 선물하는 거 어때요? 선물하는 게 어때요? 그게 좋겠어요 그게 좋겠어요 히다야 2번 오늘은 시간이 없는데 내일 만나는 게 어때요? 오늘은 시간이 없는데 I don't have time today 내일 만나는 게 어때요? 그게 좋겠어요 리타 3번 피곤한데 오늘은 일찍 피곤합시다 피곤한데 I'm tired 피곤한데 오늘은 얼리 일찍 과거 히트 오피스 저 사람은 처음 보는 사람인데 우리 회사는 신입사원이에요? 저 사람은 처음 보는 사람인데 우리 회사는 신입사원이에요? 저 사람은 처음 보는데 잘 모르겠어요. I don't know. 이 문제가 어려운데 좀 가르쳐주세요. 수영씨가 이 근처에 사는데 한번 청화해볼까요? 수영씨가 이 근처에 사는데 한 번 전화해볼까요? 지엔 3번 추운데 다트한 커피를 한 잔 마시는 게 어때요? 그게 좋겠어요. cold 추운데 리타 여기에서 학교까지 좀 먼데 택시를 탈까요? 여기에서 학교까지 좀 먼데 먼데 means? 과 먼데 택시를 탈까요? 그게 좋겠어요. 먼데 다 이거는 리타 씨 넘버 원 네 이거 어제 내가 만들었는데 한번 드셔보시겠어요? 드셔보시겠어요? 드시다. 드셔보시겠어요? 과거라고 써있네요. 과거 과거 means? 과거 과거 지엔 2번 감기에 걸렸는데 혹시 감기약 있으세요? 감기약 감기에 걸렸는데 I caught so cold 혹시 감기약 하나 둘 있으세요? 감기약 있으세요? 감기에 걸렸는데 네 앤 아 키드 3번 카미라 씨가 언행도 학교에 안 왔는데 정화해볼까요? 오늘도 투데이오 쇼 학교에 안 왔는데 Can I call? 전화해볼까요? 네 전화해보세요 희자야 아 이거 어제 여기에서 사는데 좀 바꿔주세요 이거 어제 여기에서 샀는데 이거 어제 여기에서 샀는데 Please change 바꿔주세요 마음에 안 들어요 네 past tense 라 라는 부정이네요 부정 부정 means? 드 부정 negative 네거티브 네게이션 네거티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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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지 않다 안 먹어요 먹지 않아요 못하지 못하다 요리하지 못해요 목소리가 작아서 목소리가 작아서 잘 안 들리는데 조금 크게 말해주세요 안 들리는데, 들리지 않는데 오늘 딕셔너리 사전을 안 가져왔는데 좀 빌려주세요 I'm not bringing dictionary today 가져오지 않았는데 가져오지 않았는데 좀 빌려주세요 And T가 T가 안 큰데 농구 선수가 될 수 있을까요? Shall I become basketball player? 선수 하면 player 스포츠 플레이어를 선수라고요 농구 선수가 될 수 있을까요? T가 크지? 크지 않는데 안은데 크지 않는데 왜냐하면 얘는 adjective라서 크지 않은데 크지 않은데 크지 않은데 크지 않은데 맞아요 크지 않은데 농구 선수가 될 수 있을까요? 쉴라이비컴 바지켓벌 플레이어? 네, 계속 있을 거예요 윤호씨한테는 아직 To you know? 아직? 연락하지 않았는데 연락하지 않았는데 윤호씨한테 전화해서 좀 알려주시겠어요? Or 안연락 했는 거라 안연락했는데 윤호씨한테는 아직 안연락했는데 윤호씨한테 전화해서 좀 알려주시겠어요? 네, 알려 드릴게요 네, 오케이 그래서 오늘은 여기까지 여기는 이제 는데 선생님 2번 드리지 않은데 3번 안는데 왜 왜 달라요? 그렇죠? 왜냐하면 그 verb 하면 는데고 adjective 하면 은데 에요 얘는 verb 얘는 adjective 아 네네네네 알겠습니다 여기에 있어요 here 이 박스가 이 설명이에요 가지 않는데 하고 가지 않은데 있죠? 동사 형용사 다 right? verb and adjective 네 오케이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땡큐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세요 감사합니다 네 다음주에 만나요 네 다음주에 만나요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세요 안녕히 계세요 안녕히 계세요 안녕히 계세요